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지도는 1402년 태종대에 그려진 조선 최고의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아 이거 외우느라 힘들었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줄임말 없나요? 없대요 정리 좀 해보면 조선 최고보다 동양현조다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저기요 선생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그래요? 아니 왜냐면 시험지 나와서 자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면 가운데 중국이 딱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동쪽에 조선의 지도입니다 이 아래 남쪽에 있는 섬 일본입니다 일본이에요 일본 서쪽으로 가면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유럽 대륙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15세기 초 기준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 최고의 지도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사각형이라는 천원 지방의 천체관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세계는 어디에 영향 아래? 중국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세계관도 담겨 있습니다 센터 그런데 이 지도가 그려지고 정확히 200년 후에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이 무참히 깨지고 맙니다 왜냐 1603년 명나라를 통해 조선에 들어온 이 지도 곤여 만국 전도 때문입니다 이게 1600년대 초반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당시에 저거 지도 보던 사람들이 저 세계 지도를 제대로 보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아예 믿지를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버전이 너무 점프했어요 이건 중간 과정이 없네 조선인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이 신대륙이 따역하니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심지어 지구는 둥글다는 대지구채설도 이 지도 안에는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세계 지도였던 거죠 이 지도를 그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선교사 마테오리치였습니다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죠 시험에 나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마테오리치는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유교가 지배하는 중국의 천주교를 잘 알릴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테오리치가 맞다 세계지도야 그래서 1602년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고녀만국전도를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도뿐만 아니라 자명종 오르간 같은 동양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신기한 물건들도 잔뜩 챙겼고요 거기에 수학, 천문학, 서양의 과학기술서를 한문으로 번역해서 그러니까 이 선물 보따리를 잔뜩, 잔뜩 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주실이라는 천주교 교리집을 여기에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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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살짝 끼워넣었어요 홍보관에 어르신들 모실 때 수건, 무슨 수신을 들고 잔뜩 준비해서 모신 다음에 트로트쇼하고 차력쇼하고 그다음에 물건을 좀 내미잖아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어머님, 아버님 저희가 물건 팔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, 어머니 즐거우시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마티오리치의 마케팅 전략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뭐냐면 선교사들이 이런 시도를 어떻게 만들지? 중국 들어갈 때 과학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, 다니엘 학생 감사합니다 마티오리치는 천주교회의 여러 수도회 중에 예수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예수회는 선교사들에게 신학만 가르쳤냐?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문을 동시에 가르쳤어요 천문학, 수학, 과학 이 선교사들은 그런 학문을 다 공부를 해야만 했던 거죠 마티오리치 역시 선교사,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자였던 겁니다 이런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회의 포교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조선에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호기심이 정말 많았던 당시의 실학자들은 서양의 신학문과 함께 천주교회에 대해서도 이 서학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